마지막 순서죠. 김동섭의 인사이트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시간이 너무 갔습니다. 바로 짚어주실까요? 만기 얘기를 먼저 하죠.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아서. 오늘 지금 지수가 21포인트 올라가 있는 상태인데 만기 포지션상으로 시장을 볼 필요성이 있죠. 포지션상으로는 지금 지수가 너무 오버가 돼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포지션을 한번 띄워주시면 현재 상태에서 가장 중요한 자리가 282 정도가 잡히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282에서 보시면 외국인들이 80까지 매수가 되고 매도가 80에 돼 있어요. 그런데 이쪽에 콜 쪽에서 보시면 282까지가 전부 매도예요. 그리고 기관도 282가 매도가 강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코스피는 283.68이니까 현재 기관이 풀어주든 외국인이 풀어주든 현재 가격대의 코를 풀어주지 않으면 매도를 풀어주지 않으면 지금 지수는 오늘 중에 가장 높은 가격이 될 수 있다. 그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지수가 밀릴 수 있다는 거죠. 결국 오전 중에 풀어주는지 안 풀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 사항인데 지금 10시 37분 정도 되고 있으니까요. 시간적으로는 1시간 20분 정도 사이에 변화가 들어오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블럭을 쌓아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함부로 풀지 않는다라는 해석을 한번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는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요즘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반도체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죠. 전체 시장의 약 시가총의 33% 정도 되죠. 그리고 이번에 20일 거래일 동안 외국인들이 매도한 금액이 전체 5조 5천억 정도 되는데 그중에서 약 2조 4천억 정도가 삼성전자하고 SK하이닉스에 몰리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면 우리 여기서 생각해봐야 될 것은 업황 전환이 이루어진다면 그동안 외국인들이 팔았던 금액이 다시 시장이 진입하는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진짜일 거라는 거죠. 만약에 그게 안 들어온다면 지금 나오는 리포트는 믿을 수가 없는 거죠. 다만 시장의 부빌 언덕으로 자리 잡은 전기전자 반도체이기 때문에 사실은 주가에 상당히 민감할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삼성전자는 제가 한번 선을 지난번에 그어놨었던 모습인데 돌파가 시도를 해야 되죠. 돌파가 됐지만 어쨌든 추세선 연장 구간 안에 아직 갇혀있는 상황이죠. 만약에 업황 개선이 돼서 정말 우리나라 시장을 끌어간다면 전체 시가 중에 33%가 되니까 상당폭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 소질을 열어두고 봐야겠죠. 그렇지만 저는 삼성전자보다는 SK하이닉스 속에 더 무게를 실어두는 사람 중에 한 명이라서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는 65억 주죠. SK하이닉스는 8억 주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변동성으로 본다면 SK하이닉스가 더 기회를 볼 수 있지 않을까. 물론 기업을 따진다 그러면 삼성전자가 훨씬 우위에 있지만 변동성으로 보면 오히려 새로운 변화는 SK하이닉스가 더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어저께 미국에서 파월이 언급 하나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좀 해석을 좀 많이 달리하네요. 파월이 어저께 한 말은 딱 하나였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올라가지 않나는 금리 이상은 없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아주 묘하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금리 인하 압박을 받는 파월이 금리 인하를 안 한 거죠. 그러니까 이걸 시장 해석하기로 그러면 금리 인플레이션이 내려가면 금리 인하하겠네. 뭐 이렇게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월 입장에서는 금리 인하를 원치 않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고요. 미국 정부에서 계속 압박해서 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는데 어저께 발언에서는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금리 인상을 안 하겠다. 이게 제가 생각으로 여러 가지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은 금리 동결 의지를 좀 보여준 것 같고 그 의지에서 우리가 명분을 쌓기 위한 인플레이션이라는 지표를 하나 던져준 것 같고요. 그다음에 내년도 트럼프 재선이 있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도 어느 정도 만족할 만큼의 대답을 좀 줘야 되겠다라는 해석을 한 것이 아닐까. 이 정도로 해석을 해야지 인플레이션이 올라가면 기존에는 금리 인상을 안 한다. 이게 금리 인하로 갈 거다. 이런 해석은 전혀 아닌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기술적으로는 전혀 변함이 없는 현재의 모습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만기 날입니다. 사실은 외부 환경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 그런 하루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주의깊게 시장을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참 간만에 상승장다운 상승세가 연출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선물해서 한 2천억 원 이상이고요. 현물 시장에서도 천억 원 이상의 사자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어떤 종목 위주로 외국인들이 사는가 여부 지켜보시면서 대응 전략 세우셔야겠고요. MTN과 함께 성공적인 투자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전 여기에서 물러갑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